안녕하세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게 먹으면 지금 먹는다. 당신은 너무 맛있어. 정말 맛있게 먹으면 어떨까? 정말 맛있어. 정말 맛있어. 정말 맛있다. 정말 맛있어. 진짜 맛있어. 그니까 정말 맛있다. 웅. 계란 오징어 고춧가루 소스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흑미밥 마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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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맛은 손잡얼맛 탱탱탱탱 너무 맛있어 육수 아삭한 식감 아삭해 아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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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파트리 고춧가루 내가 바로 먹자 먹어서 나도 부끄러워 그니까 다 먹으면 더ommy 다 먹는데 가야가 안되는거지 이렇게 하는데 엄청 많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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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 ㅠㅠ ㅋ 너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